You! 기분 좋은가요? 환하게 웃고 있네요 You! 무슨 일일까?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You! 어디 가나요? 내 옆을 지쳐 지나가는 You! 상큼한 샴푸 향기 자꾸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돼 며칠에 한 번 이 줄만 하면 마주치는 건 대단찮아 뿐이야 그래도 널 만나면 좋아지는 이 기분 이름이 뭘까? 나인 몇일까? 남자친구는 혹시 있을까? 궁금해